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특정 브리더 이름 내세워서 무슨 무슨 라인에서 올라왔을 때 솔직히 개똥콜인 애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름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게 100% 정답은 아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분들의 파충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는데 질문을 모집을 했거든요 저희 알바 선생님께 질문을 선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질문 다 고르셨어요 지금? 지금 몇 개 간추려서 정리는 해놨거든요 기준 같은 거 혹시 정하셨어요? 일반인들이 더 궁금해하고 파충류를 조금 접하신 분들도 조금 궁금해할 만한 거 심도를 좀 여러 가지를 조절을 하셨나요? 네네 좀 조절했어요 강약강약 강약강약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일단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승원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크레를 입문한 지 3달 된 고등학생 입문자입니다 지금 4개월 된 아기 크레를 조마를 키우고 있습니다 성별이 결정되었을 때 언제부터 교배를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개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 마리당 알을 몇 개 정도 낳을 수 있는지 두 번째 질문은 집에서 소규모로 브리딩하여 이쁜 개체들이 태어난 분양을 보내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어떻게 분양을 시킬 수 있나요? 학생들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질문이 겁나 기네요 네 질문이 총 두 가지라 가지고 좀 나눠서 답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성성숙까지 오는 기간을 많이 여쭤보셨는데 지금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한상 18개월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초등학생이 좀 빨리 큰 학생도 있고 좀 늦게 성성숙이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2년 반 정도 돼서 첫 산란한 친구들도 있고 진짜 빠른 친구들은 12개월 만에 이렇게 산란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정답이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평균 18개월? 그 성화 씨도 보면 어렸을 때 키 다 커 놓고 집 안 자라잖아요 보면 그걸 왜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게 이게 사람마다 성장 속도가 다 다르듯이 파출리도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산란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호르몬 분비가 좀 많을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단순하게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달에 두 개씩 다섯 번씩 낳았는데 진짜 최대로 많이 낳았을 때는 제가 본 건 12차 산란까지 봤어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평균치는 18개월에 1년에 1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집에서 소규모로 브리딩을 하여 이쁜 개체들이 태어나서 분양을 보내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어떻게 분양을 시킬 수 있는지 학생도 가능한지 이거는 우리 알바 선생님도 정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파모 아니 그런... 아니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그런 커뮤니티에다가 분양 글을 올려도 되는데 단 학생도 장난 없어요 우리나라 사업자등록법상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구독자 중에 미성년자가 사업자로 내서 샵까지 차린 케이스도 있었고 홍보수단? 지금 저처럼 유튜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스타를 하셔도 되고 새로 또 SNS가 뜰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노려보셔도 되고 일단 미성년자라서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혹시 닉네임이 남자 같았어요? 네네 남학생 그럼 이제 군대부터 갔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분 닉네임은 위두랑 삼두 님이... 아 닉네임이 위두랑 삼두야? 프로필도 본인 필더 분 같아 질문이 이제 대부분 1차에서 길게는 이제 6차까지 산란을 한다는데 그럼 1차부터 6차까지는 다 유정란인 건가요? 만약 1차에서 N차까지 산란을 했으면 휴식기는 어느 정도 있다가 가져야 되는지 만약 처음에 유정란이 나왔다고 해서 끝까지 5차, 6차까지 유정란이 나오진 않아요 암꽃들이 수컷 정자를 보관하고 있다가 수정을 시켜가지고 이제 배란을 축제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컷 정자가 떨어져가지고 무정란으로 바뀌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수컷을 붙여주겠죠 아마 휴식기 같은 경우에는 QM대로라면 야생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생물들은 겨울잠을 잤다가 봄에 이제 새끼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풍부해질 때 산란을 하는데 그게 대부분 봄에서 가을 사이에 이루어져요 그게 딱 한 5개월에서 6개월이겠죠 그거 끈다고 나면 겨울동안 원래 쉬게 해주는 게 FM이에요 근데 이게 실내 사육이다 보니까 계속 온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서 이제 또 배란이 오고 그래서 겨울철에는 살짝 온도를 떨어뜨려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맞춰줘야 됩니다 다음 질문은 크레스티드게코가 알비노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 이게 진짜 크레스티드게코가 알비노 노리시는 분들 진짜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 알비노가 야생에서 태어날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만분의 1 만분의 1 딱 10배거든요 10만분의 1 확률로 알비노가 나옵니다 아직 안 나왔으니까 혹시 해칭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10만분의 1에 힘을 걸고 로또도 800만분의 1인데 가능합니다 여러분 약간 어디 싸이비 교수가 됐어 아니 싸이비 교수가 아니고 아니 현실적인 거잖아 현실적인 거 욕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다음 질문은 해외 근친교배에 대해서 궁금해 아 질문 난이도가 왜 이렇게 빡센 거 밖에 없어 국내에서는 적은 유전자 풀로 인해 기형 그 외에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해외에서도 동일한지 동일하다면 국내와 같은 이외에서인지 동일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대요 일단은 본인이 정답을 알고 계시거든요 근친교배는 당연히 기형 때문에 안 하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특별하게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근친에 대한 질병은 단순해요 이제 질병이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 번 쌓이다 보니까 크게 발병이 되는 거고 그게 F3세대라고 하는데 3번 이상 근친을 했을 때 그 질병에 대한 징후 같은 게 크게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피하는 거고 해외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아요 다음 주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우리 8월에 있는 행사 홍보야 되지 않아요? 아! 맞다 그 맞다? 아니에요 제가 레탈페어 PD지만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그걸 제가 홍보를 해야 돼요 서포터로 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냐면 8월 17일 18일이었어요 17일 18일이요? 어 8월 17일 18일 양서 파충류 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제 양서 파충류 박람회 양재 에이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지금 이 행사가 좀 특별한 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양서 파충류 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고 그리고 국제적인 브리더들이 많이 구경을 온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파충류 시장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고 그리고 특별한 세미나도 많다고 하니까 시간 내서 한번 놀러 와 보시면 되게 좋을 거 같아요 많이도 놀러 오세요 저도 가요? 컷팔로 와야지 맞다 사실 우리 알바 선생님이 촬영을 도와주시는 대가로 이제 따로 돈을 받거나 그러진 않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좀 특별한 컵이 있거든요 이거 우리 알바 선생님이 디자인 한 건데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모프컵 새까마귀 칠해놓으면 아젠틱이야 그럼 하얗게 만들어 놓으면 릴리야 맞아요 날로 먹네 아니 기다려봐 아니 프라푸치노가 더 이쁘다고 됐어요 광고 너무 오래 안 먹은 거야 그래 이게 이런 섭취를 찬성도 예습한데 이걸로 토론했으면 좋겠대요 토론? 지금 내 혼자서? 아니 우리 둘이서? 아니 아니 난 빼고 혼자 나 혼자서 토론하라고? 그 붙인 놈 닝낑이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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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자 미롱은 껍질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소화하기 어려운 곤충 중에 하나인데 이제 클의 생태적인 특성을 잘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옛날에는 냉열동물이라고 불렸었고 요즘에는 변혼동물이라고 불리잖아요 변혼동물 특징이 뭐예요? 잘 안 움직여요 변혼동물의 특징은 말 그대로 주변 온도에 따라서 신진대사가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를 들어서 대사량이 올라간다 대사량이 올라간다는 건 운동량 소화능력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간다는 거죠 크레스티드 개꼬 사회 온도가 몇 도입니까? 22도에서 26도 22도에서 26도 그래서 크레스티드 개꼬를 고온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온종에 대비해서 소화능력이 떨어지는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기때부터 큰 밀엄을 먹이면 소화를 잘 못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최소 크레가 10g 이상 됐을 때 적정 크기의 밀엄을 급여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단적인 예로 보시면 크레스티드 개꼬 같은 경우에는 2, 3일에 한 번씩 밥을 먹잖아요 레오파드 개꼬 밥 일주일에 몇 번 먹어요? 베이비 때는 하루에 한 번씩 먹이세요 그쵸? 근데 그거를 다 소화를 해요 똥도 잘 싸고 그치 그게 왜 그렇겠어요? 레오파드 개꼬 적정 온도가 몇 도예요? 30 그치 초등학생 가르치는 것도 해요 이 정도면 답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 다음 질문 유명 브리더에게 분양받아 키워서 시간이 지나고 해칭한 아이들을 분양을 하는데 유명 브리더 베이비를 바다 성체까지 키워 해칭하여 유명 브리더 대체 베이비라고 동급으로 분양을 하는 이유 누구라인 베이비입니다 하며 거품을 과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인들 분양을 하면 그 정도는 아닐 건데 요런 부분에서 김구님과 일반인과 유명 브리더의 차이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이 겁나긴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유명 브리더 개체는 왜 비싸고 사람들은 왜 그걸 내세워서 분양을 하느냐 단순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유명 브리더 개체라서 비싼 게 아니고 브리더가 유명해진 이유가 뭘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특정 브리더는 아젠틱이 되게 퀄리티가 좋을 거고 특정 브리더는 릴리가 퀄리티가 좋을 거고 예를 들어서 티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콜러 이스트림 할리킨이라는 워프가 되게 퀄리티가 좋을 거고 그런 식으로 브리더가 유명해진 데는 퀄리티가 좋은 애들이 따라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답은 나왔어요 일반인들이 왜 브리더를 이름을 앞세워서 분양을 하느냐 그 이름이 곧 개체의 퀄리티이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유명한 브리더한테 분양을 받았는데 안 이쁜 개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안 이쁜 개체가 맞아요 야 그러면 무슨 말이야 브리더를 갖다가 위드란 말이야 뭐 믿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퀄리티 보시는 방법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개체를 봤을 때 이름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이름에 걸맞게 얘는 릴리와이트 형질이 좋고 트라이컬러 이스트림 할리킨 형질이 좋고 아젠틱 형질이 좋은 거구나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되고 자 근데 자 봅시다 무슨 무슨 라인 무슨 무슨 라인 족보 다 좋아요 정우성이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생긴 애가 나오나요? 아니요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형지 누대에 함정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유명한 사람 개체라도 그래서 간혹가다가 진짜 못생긴 애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유명 브리더들이 그걸 갖다가 비싸게 분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 이름만 걸어놓으면 나름 퀄리티가 있어 보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걸어놓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특정 브리더 이름 내세워서 무슨 무슨 라인에서 올라왔을 때 솔직히 개똥콜인 애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알바사장은 그런 거 판단하실 줄 알잖아요 네 확실해요 아니에요 저 아직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셔야 되고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제가 방송을 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애들은 비싸 안 이쁜 것 같아 그럼 입양하지마 그게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랑 뭐 유명 브리드랑 일반인 차이점 저는 그냥 얼굴을 내놓고 분양업을 하기 때문에 절대 사기를 못 친다 사기 쳤다간 인생이 나락할 수도 있으니까 유명 브리더는 말 그대로 퀄리티 좋은 애들을 오랫동안 분양을 했기 때문에 명성이 쌓여있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지 처음부터 나 유명해요 라고 나온 사람은 없어요 그게 정답인 거 같아요 이름이 중요한 거 맞아요 그게 100% 정답은 아니다 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구독자분들이랑 재밌게 소통하면서 이제 파출력을 하는 질문들 모아봤는데 이거 반응 괜찮으면 저희가 또 2탄 3탄 많이 준비할 예정이니까 뭐 또 궁금한 것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고 자 저는 이상으로 김군이었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또 있어요? 전땡님이 달아주셨는데요 족장님은 왜 멋있으신가요? 이것도 이제 답을 해주셔야죠 아니 이거 질문 뽑아준 사람 슈퍼푸드 보내줘야 난 말이야 야 그런 거 뽑으면 쓰잘땡이 슈퍼푸드 날리는 거란 말이야 두 개 보내줘야 될 거 같은데 질문 너무 좋다 두 개 답변해주세요 빨리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답변하면서 내가 부끄럽냐 이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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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